네! 메인마의 지윤입니다 뮤비 리액션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놓친 부분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스 시작부터 PTP를 제가 말씀드린 지윤이의 다른 지윤이 말고 또 다른 지윤 이 정도도 달려가죠 여기 보존나 봐 너 주인식간에 아주 깊은 두처럼 점점 더 빠져가 위태로운 감정에 빠져 늘 마음대로 헤집어는 아 오히려 날씨 흐린 게 더 약간 약간 느낌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막 뛰어갑니다. 이게 진짜 세리비에서 띵 기억밖에 없어요 진짜로. 캡슐이 몸 안으로 들어가 보이네. 첫날의 첫 뮤비 씬. 여기 그래피티 있는 이 장소. 넘어졌어. 근데 이 소리 지르는 거를 굴다리 일대서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아 여기 진짜 굴다리 위에 겸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피를 토할 것 같은 이제 그냥 웃어버려. 나 맞다 또 다른 지훈이. 나쁜 지훈이. 알약맥인 지훈이. 총 쏘는 지훈이. 조준하는 지훈이. 얍. 오. 저 소리 꺼졌어요. 내가 이런 표정이. 아 이게 대체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표정인데. 이게 상처도 잘 한 것 같고. 상처도 또 제 아이디어였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세르비아랑 무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날씨도 조금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찍었던 보람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뮤비의 리액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르비아를. 갔다 온. 뮤직비디오를. 열심히 찍은. 영희만의 지훈이었습니다. 많이. 즐거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